아 유순이 자꾸 귀찮게 제가 끌고 와가지고 너무 싫었는데 눈이 나갔어요 여기 태평에 보이는 눈이 추워졌어 그래도 아침부터 남자가 오니까 좋은 거 같아 생각보다 지금 눈이 마시는 분들이 많아 너무 무섭다 자자고자 하는게 나한테 어떻게 하면 질 낭붙는구나 싫다는 사람 네 맘에 한 번 죽니? 아 그트 같은 놈 다시 내 앞에 왔다 하지마 말도 하지마 왼쪽으로 몸을 또 만들어서 자 조금만 두 번 빨리 할게요 왕 왕 왕 왕 가스 먹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던데? 남자는 역시 왕 가스 이제 지금 왕 가스 우리 윤희 쏠 거예요 태국 거는 아니지 다시 방향 바꿔서 다시 방향 바꿔서 정통 만들게 다시 방향 바꿔서 다시 방향 바꿔서 다시 방향 바꿔서 선동 만들게 다시 방향 바꿔서 놈으로 두 번 더 어색 이소 다시 방향 바꿔서 어? 왜 모르는 사람을 다했어? 살리냐고! 누가! 살랑 살랑을 사귀는 작풀인데 살랑을 사귀는 작풀 왜 비웃어라! 비웃어! 나는 비밀진다고 딸린다 그냥 나는 딸랑이 세상 진상 이영니다 사랑 잘하죠 자꾸를 잡는데 또 옷 잡는다 어? 유채야? 또 막 막았다 얼굴까지 만졌다 근데 이제 아픈데 사실 입은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바지가 벗겨진다는 것 같다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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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채입니다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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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하고요.